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의 가을밤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밤 불꽃축제 현장에 조은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문화경장에서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제5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빗밤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는 예산장터 삼국축제와 2021 예산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많은 인파가 올렸습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고 현장에 오지 못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예산장터 삼국축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했습니다. 빛으로 물드는 예당호의 밤이라는 주제로 지역예술팀과 현악미니콘서트팀, 한국음악협회 예산군지부가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로 축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예당호 음악분수와 레이저쇼 및 뮤지컬 갈라쇼 맘마미아 공연이 펼쳐져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으며 오후 7시부터는 예당호 수상무대에서 펼쳐진 불꽃쇼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